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하면서도 반가운 소식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명우의 전국투어 콘서트 IM252023의 앙콜 공연이 또 하나 추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동안에는 5개 지역에서 전국투어를 하고요 내년 5월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앙콜 공연을 할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개 지역에서 공연을 예정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광주 공연이 끝난 이후에 내년 초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경기도 고향에서 앙콜 공연을 하기로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타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명웅 전국투어 광주를 찍고 고향에서 앙콜 공연을 하기로 추가했는데 말하자면요 5월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있는 앙콜 공연 이전에 고향에서 한 번 더 하는데요 그 사이에 또 길어요 아마 대관 사정이 허락되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앙콜 공연이 하나 둘 또는 두 개 세 개의 앙콜 공연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자 이렇게 앙콜 공연이 추가되자 많은 팬 여러분들이요 희망이 또 하나 생겼다 너무 기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2023 전국투어 콘서트 아엠이오로 스케줄이 하나 추가됐는데 고향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지문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물격의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이명웅의 2023 전국투어 콘서트 아엠이오로 스케줄 중에서 고향을 추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날짜는 언제냐면요 내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입니다 금토일입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은 마찬가지로 7시 30분에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6시에 공연을 합니다 장소는 어디냐면요 킨텍스에요 고향에 있는 킨텍스의 제1전시장에서 이렇게 고향 앙콜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팅은 인터파크에서 하고요 다음주에 합니다 다음주 14일 목요일에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내용이 이런데요 서울 대구 이제 이번주에 내일부터 부산 공연이 있고요 대전과 광주 공연이 이미 티켓팅이 끝났고 고향 추가된 고향 공연은요 자 이렇게 공연은 내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하고요 티켓팅은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인터파크에서 해요 여섯 번째 공연이고 그 다음이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앙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또 추가될지 하는 부분도 기대와 관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반가운 소식 하나 들어온 거예요 광주 공연이 마지막 공연 아닙니다 전국토 콘서트에 앙콜 공연이 하나 더 추가됐고 이제 5월에 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만 넘는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추가 앙콜 콘서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반 희망 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하면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 이명우의 전국토 콘서트 투어 2023에 투어 콘서트의 지역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경기도 고양의 퀸텍스에서 고양 앙콜 공연을 내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추가됐다는 반갑고 따끈따끈한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